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형 천말입니다 좀 쉬고 있다가 다시 오전시간에 한번 들어왔어요 오늘 또 미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나름대로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선방했고 그래도 잘 올라왔어요 걱정을 했는데 야 이거 또 떨어지지 않나 어젯밤에 지금 보니까 하락으로 출발하던데 그래도 다행히 아주 멋지게 상승을 했습니다 천만중 다행입니다 진짜 한번 미국 소식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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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을 내놓은 대장주 애플 애플의 그 약진 속에서 결국 미국 뉴욕 증시는 28일날 급반응합니다 이렇게 뭔가 실적을 이렇게 뭔가 아주 깜짝 실적을 내면은 주가는 쭉쭉쭉 올라가 특히 미국 주식은 근데 왜 우리 삼성은 깜짝 실적을 내놔도 자꾸 주가는게 반대로 가는지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뉴욕 증시의 그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보니까 전장보다도 한 564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한 1.65% 올라가지고 34,725.47 34,725.47 로 마감을 했고 S&P 지수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2.43포인트 올라서 44,31.85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417.79포인트 올라가지고 13,770.57 로 마감을 했어요 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100도 3.2% 올랐고요 결론은 뭐냐 나스닥이 좀 신나게 올려줘야다 신나게 3%도 아직까지도 너무 약하다 내가 볼 때는 5%씩 올라줘야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 너무 많이 급락을 했어 아직도 배고픕니다 아직도 배고프고 추워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S&P500 지수는 상승폭은 지난 2020년 6월 이후 가장 컸다고 하네요 다우지수 역시 지난해 12월 6일 이후로 최대폭 오름세를 현재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다우지수하고 S&P500 지수는 각각 1.3% 0.8%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데 3주 연속 하락세를 멈췄다 다행히 3주 연속 하락세를 멈췄고 주초 이들 지수보다 하락폭이 나스닥도 보압 수준으로 나스닥도 보압 수준으로 이제 한 주를 마감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네요 일단은 그 지지부진했던 지수들이 오래되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가 이르면 3월 금리 인상 시작과 연내 양적 긴축을 예고하면서 시장을 짓눌렀어요 시장을 짓눌렀는데 다행히 그 빅테크 기업의 호실적 때문에 투자 심리를 되살렸다는 평가 나옵니다 그나마 실적이 좋았지 예를 들어 실적만 나빴으면 또 개작살 나는 거야 또 엄청나게 떨어졌을 겁니다 다행히 실적 실적이 살린 거예요 결국은 실적 좋은 회사를 여러분들 선택을 다시 합니다 하여튼 뉴욕 증시는 애플의 호실적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문제가 완화될 조심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애플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면서 다른 기술주들까지 주가까지 끌어올려요 그래서 애플 주가는 이날 6.97% 상승한 170.33달러 170.33달러를 기록을 하고 애플은 그 아이폰 판매하고 서비스 부분의 그 성과에 힘입어서 월스트리트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4분기 매출은 1,2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를 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 1,190억 달러를 큰 폭으로 상해한 수치입니다 큰 폭으로 올랐고 주당 순이익이 2.1달러네요 2.1달러로 예상치 1.9달러보다도 크게 웃돌았어 역시 요즘 애플 잘 나가는 이유가 다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합니다 아마존도 3.1% 알파벳 3.36% 정도 상승을 하고요 엔비디아, 테슬라도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가 다시 많이 올랐네요 4.08 하여튼 그때 올랐지만 그 동안 너무 많이 빨아졌어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빠졌고 약간 좀 고평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 너무 많이 또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메타도 한 2.39% 정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80% 상승을 했죠 하여튼 그동안 시장을 압박했던 연준의 긴축 공포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이게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긴축 공포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여튼 당분간 그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좀 올랐다고 해서 다 계속 오르는 건 아닐 거다 그리고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것을 알려진 그 개인 소비 지출 그 가격 지수가 지난해 12월 40년 만에 최대폭인 5.8% 급등한 것도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다 그런 전망에 무의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벤커버 아메리카의 연준이 0.25%씩 연내 7회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내놨네요 그리고 또 큰 폭의 장중의 움직임은 시장이 현재 직면한 긴축이라는 난관을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가 들어올 때마다 시장이 과민반응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결론은 뭐냐 내가 볼 때는 약간 변동폭이 심하고 등락이 너무 심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멀티브는 무질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좀 신중하게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 현재 필라델피아는 1.83% 승상을 했네요 종목도 쭉 보니까 엔비디아가 4% 정도가 올랐다고 했죠 AMD도 2.57% 정도 인텔은 좀 빠졌어요 어제 보니까 인텔 산다는 분이 있던데 마이크론도 79달러 정도 0.7% 올랐고 어플라이드 머티디얼제도 1.77% 컬컴이 3.48% 브로드컴 3.28% TSM 1.06%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09% 램 리서치 1.05% 정도 그렇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 제가 보니까 TSMC TSMC도 나름대로 나쁜 기업은 아니죠 TSMC는 뭐 나쁘다기 보다는 상당히 뭐 뛰어난 기업이죠 뛰어난 기업 TSMC도 많이 빠졌어요 생각해로 TSMC가 52주 고가가 145달러였거든요 145달러짜리가 지금 117달러니까 거의 한 218달러 정도 빠진 거예요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세요 TSMC 같은 것들 그리고 ASML도 많이 빠졌더라고 이 ASML이 895달러까지 적었어요 고점이 근데 지금 644 정도 하니까 이것도 얼마 떨어지나 한 250달러가 빠졌어요 250달러나 그래서 여러분들 낙폭이 심한 종목들 한번 쭉 보시고 그 중에서 아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한번 참고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하여튼 미국 주식이 좀 올라서 증시가 좀 올라서 다행입니다 다행이었고 다음 주에도 뭐 열리겠죠 우리는 휴양이고 한번 잘 살펴봅시다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둘 둘 둘 둘 둘 둘 둘